네 안녕하세요 임성근 입니다 며칠 전에 업로드 된 국수 있죠 방향비빔국수 그 레시피가 조금 잘못했어요 다른건 다 맞는데 고춧가루가 13g 이에요 13g 이 130g 으로 제가 좀 발음을 잘못해 가지고 큰 실수를 했습니다 어 제가 원 레시피를 올려 드릴게요 원 레시피가 이제 10인분 짜리 인데 너무 많이 하면 또 이렇게 좀 양이 많다고 할까봐 10분의 1로 줄인 겁니다 1인분 짜리를 올렸는데 10인분 할 때는 그러니까 130g 이 맞아요 그러니까 1인분 할 때는 13g 이 맞습니다 근데 어 또 어떤 분이 날카롭게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구요 앞으로는 그런 사고 나지 않도록 어 각별히 유의해서 좋은 레시피 많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레시피를 따라해서 실패하신 분에게 정말 머릿속에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